해일 1868년 6월 29일에서 1938년 2월 21일 미국의 천문학자 여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윌슨산 천문대, 팔로마산 천문대 등을 개설하였으며 지름 508cm 반사망원경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태양흑점의 분광관측에 정진하여 흑점의 자기성을 발견하였다. 시카고 출생 1890년 메사추세치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하버드대학교와 베를린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을 연구하던 중 분광태양사 진위를 고안하였다. 1890년 시카고대학교 천문학 조교수로 취임함과 동시에 여케이스 천문대를 건설하여 초대대장을 겸하였다. 당시 굴절 망원경으로는 세계 최대인 지름 102cm 망원경을 보유하였으나 보다 큰 망원경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1904년 카네기 재단의 도움을 얻어 윌슨산 천문대를 세우고 초대대장이 되었다. 또한 1928년에는 로펠러 재단을 설득하여 팔로마산 천문대를 개설하고 지름 508cm 반사망원경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태양흑점의 분광관측에 정진하여 1908년에 흑점의 자기성을 발견하였다. 그 밖의 전체물리학 학술지를 장관, 편집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천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국내외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다.